Something is pretty good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 귀에 들리나요? 뭐 꽤 괜찮지만 but blah blah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pretty를 쓰면 원어민들이 뒤에 but 뭐뭐뭐라고 해서 아쉬움을 나타내는 정보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Something is pretty good but 이런 식으로 왜? pretty는 정말 엄청나게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예외 없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푸일이가 나오면 그 삼겹살 가게는 이 아주라는 말은 사실 좀 바꿔야 됩니다 제법으로 바꿔야 돼요 제법 꽤 맛있지만 꽤 비싸다 이게 한국말로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삼겹살 가게는 그래도 나름 맛있지만은 가격이 꽤나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pretty를 하고 나서 맛있지만 근데 좀 비싼 게 흠이야 이럴 때 pretty 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건 한국말을 아주를 바꾸세요 그 삼겹살 가게는 제법 맛있긴 하지 근데 상당히 비싸 이렇게 상당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앞에는 pretty good 뒤에는 quite expensive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the pork belly place is pretty good but it's quite expensive 그래서 pretty good은 정말 좋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나쁘지 않아 꽤 괜찮아 그렇지만 너무 비싼 게 흠이야 라고 아쉬움을 표현할 때 많이 쓴다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